평온해집니다. 그 외에 나만의 삭제 방법으로 기억지우기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. 빌름을 가위로 자르듯이, 화이트보드의 지우개로 지우듯이, 바닷가 모래밭에 써서 파도에 씻어버리듯이, 내 의지와 선택으로 과거의 기억을 삭제하면,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가만히 코끝 숨을 바라봅니다. 숨 들이마시며 신선한 생명에너지가 들어오고, 후 내쉬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. 다시 코끝으로 숨 들이마시고, 입으로 후 내쉬고, 이번엔 코끝으로 숨 들이마셔, 뇌의 주름 구석구석으로 보내봅니다. 입으로 다시 후 토해냅니다. 토해냅니다. 뇌 속의 불편함이 빠져나갑니다. 다시 코끝으로 숨 들이마시며, 뇌를 부풀린다고 상상합니다. 시원해집니다. 입으로 후 스트레스가 빠져나갑니다. 한 번 더 뇌 속 맑게 숨 들이마시고, 입으로 후 탁한 에너지를 내어 보입니다. 아랫배 부풀리며 숨 들이마시고, 내쉽니다. 눈을 감으신 채, 다만이 내 마음이 느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.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. 슬픔과 고통은 과거 기억일 뿐, 지금 나는 자유롭고 안전합니다.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. 나는 완전하고 복위한 존재입니다. 나는 완전하고 복위한 존재입니다. 깊이 숨 들이마시고,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또 뭐해? 내 얘기를 하싶으면, 액내장 실용무원, 치료해야 할게 알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의 행복한 상상으로 현재의 심적 고통을 정화시키는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지기도 하지만 내 의지로 빠르게 삭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진 속 그림을 응시하며 천천히